이번에는 경주 권천에 있는 세례시장으로 구경 가볼까요?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3년에 개설되어 100년이 넘게 유지된 시장이며 5일, 10일에 열리는 오일시장이다. 이제는 편리한 교통과 슈퍼마켓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친근한 우리의 삶이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3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3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3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현대화 작업으로 깨끗하게 당장된 시장이지만 길가와 골목에는 난전이 열려 채소와 각종 생활용품이 여전히 팔리고 있는 시골시장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5년에 ganz XVIII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5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3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주 권천 세례시장은 1915년이 더 상승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장을 둘러다 보면 50년의 대장간을 유지하고 있는 유종태 장인의 대장간을 볼 수 있으며 시빨걱이 달궈진 시와 꽝꽝꽝 소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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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